실제로 보면, 의외라는 정미 실물 짤. 기프. 현실에서 더욱 빛나는 연기자 정유미의 외모가 네티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외인 정미 실물 느낌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미는 수수한 느낌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팬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 등을 통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해 네티즌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것이죠.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수수하게 예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냉미녀의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나탈리 포트만과 같은 굵은 선을 가진 것 같다. 수수하게 보다 입체적인 미녀 얼굴이다고 말했는데요. 사진이 이정도면 실물은 정말 넘사벽일 것 같다며, 정미의 외모에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러블리한 분위기를 담고 싶다. 원래 마르면 안쓰러워 보이는데, 정미는 다른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